오늘의 전기차 소식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제너럴 모터스, 포드는 테슬라의 전기차 충전표준인 NACS 도입을 확정했고, 벤츠는 테슬라의 NACS 도입을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열린 현대자동차 2023년 CEO 인베스터데이에서 현대자동차 역시 테슬라의 NACS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현대자동차는 아이오닉5 등에서 800V로 작동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테슬라는 약 400V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전압이 더 낮기 때문에 현대자동차의 NACS를 채택하는 경우 충전시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슈퍼차저에서도 빨리 충전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테슬라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대자동차의 NACS가 도입되면 기아자동차에도 NACS가 도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거의 같은 회사니까요. 어찌되었든 테슬라의 충전표준이 다른 전기차 생산업체로도 퍼져나가고 있어서 이대로 가면 테슬라의 NACS가 분리표준을 넘어서 세계표준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동차와 관련된 새로운 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클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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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